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월 셋째 주입니다. 야생멧돼지 소탕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총기 사용 포획이 가능해져 산행시 안전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도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도축이나 폐기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는 위급한 환자를 위해 24시간 뜨는 닥터 헬기가 있습니다. 첫 운항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17명의 소중한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2, 3일에 한 명씩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민선 시기 경기도의 이색 사업인 정책 마켓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시군의 정책을 구입하거나 도의 역점 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정책도 상품 사고 팔듯 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인데요. 이번 마켓에서 경기도는 시군 우수 정책 3건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동네 의원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양시 정책이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트위터를 통해 제대로 부활시켜 보겠다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전통시장 얘기인데요. 경기도는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을 올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선 시기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시장과 주변 상권을 하나의 상권진흥구역으로 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포천 고머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새 날개를 달았습니다. 민간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 포천시가 힘을 합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 포천시가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도 포천시가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단지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 포천시가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인 한샘과 경기도 포천시가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Ale다시가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1995 membrane começo 설비RTX-4 감사합니다.